안녕하십니까? 구독하기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잘 먹는 건가? 네 현금이 없어? 지금 카드밖에 없어 카드 현금이 있는 봉준이의 손길을 카드밖에 없어 카드 아 이거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들어 너희들이 좋아하고 네네를 좋아하고 우리 살아 살아가는 데는 그 누구도 말 안 해요 야 야 야 내 눈을 살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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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살아가고 내가 눈을 하라 와 근데 꽃님이가 그때.. 자 자 들어라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게 없어요 시청자님 미안해요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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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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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또 추천하는 신호 눌러주세요. 오락시발 담배 잃어버렸다. 내 담배 내가 입었던 거 있는데? 형님 거기 담배 있죠? 아니 라이터만 있더라. 혹시 오늘 담배 담갔나? 아 몰라요. 담배요? 어. 아 아까 그 형님 가라입은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연대 열로 가자. 스크린이야 보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옥살이 너무 좋다. 야 그럼 스크린이야고 그거되냐? 뭐요? 시속. 아 제일 빠른걸로 차이지. 뭐? 아 시속 조절. 아 됐지. 아 다 쳐다보네. 아 그만하지마 너무 부끄러워요. 아 다 쳐다보네. 배고프다. 다 쳐다봐버리네. 아 이거 리얼 야구존인데? 여기 저번에 왔는데. 리얼 야구존. 여기 괜찮나? 그러면 제가 막내인 제가 들고 올라가겠습니다. 아 좋다. 여러분들 터뜨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힐링이 형님. 힐링이 형님. 힐링이 형님. 예. 와 새 신발 신으니까 실바가 그냥 바다닥 올라가시네요 여러분들. 예. 벌써 4층이에요 여러분들. 예. 아 슬리퍼였으면 아직 2층이었을텐데. 안녕하세요. 그 4명 올라오거든요 지금. 4명 야구칠거에요 야구. 2대1로. 어. 이게 메이저 마이너 뭐 그것 따라 구속 다르지않나요? 네. 그러면은. 일단 오면은 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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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게임이 얼마입니까? 이 게임이 좋은거 여기 쏟으니까 4만 5천만에요. 4만 5천만이에요 4명? 이 형도 왜 이렇게 내려요? 뭐. 신차가서. 예. 예.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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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새신 신으니까 그냥 날아와버리네. 4명인데. 저기 그거 뭐야? 빠른거? 아 빠른거 못 쳐 근데 빠른게 낫지 않아요? 빠른거 못 쳐 마이너, 메이저 딱 두개로 낫지 루키도 있어 루키 루키는 너무 그렇고 마이너, 마이너, 마이너 네 마이너, 루키, 메이저 이렇게 메이너도 못 쳐 메이저는 절대 못 치지 그럼 잠시만요 마이너 메이저도 거리 멀어서 좀 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그때 마이너도 잘 못 치지 않았나? 메이저랑 마이너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마이너죠 Q European 루키 riders 이름 좀 넣 ż perception 이름 뭐라고 내가 ? 누구 루키 선수자 이름요? 멸시팀 대ницы팀 1대2에요 요리! 나 Qual triang gives you 사지 quantitative Do you want to include 1개 불 빠따가 가고 싶은데? 불 빠따가 지는? 너는? 어? 아 죄송합니다. 멸치팀 대 돼지팀 멸치팀 대 돼지팀 팀 이름이 메르치 대 돼지 메르치 아 팀 이름 말고요? 한 명씩 무대호 무라는 해주세요 아 무대호 무대호? 오케이 너는? 저는 돌직구 김승환 아 개소리야 사장대 왜 저는 불뻑다 불뻑다 너는 은호야 뭘로 할까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뼈 기억해 뼈 기억 뼈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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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곳 뱉어도 괜찮다 야구 모르니까 니들이 저희도 형님은 광어예요 다 광어예요 한 명 뼈치기만 하면 미필로 해주세요 미필이요? 진짜 미필이거든요 그럼 불뻑다 빼고 끼승엽으로 해주세요 그만해 불뻑다 갈게요 불뻑다 끼승엽으로 갈게요 끼승엽 탕구리 탕구리 광어예요 은호 탕구리 아냐 탕구리 아냐 이여름 구이닝요 아 구이닝 아니에요 6이닝 넘어가는 날씨 오오 좋아 이게 제일 쉬운거야? 아니 루키가 제일 쉬운데 예 6이닝 아 루키가 제일 쉬운거야? 잠시만요 무대어랑 불뻑다라 그 다음 미필제 강원 저희 기아 타이거지 말고 롯데 해주세요 흡연인거 어떻게 되세요? 네 흡연인거에요 여기 저기 팀 뭘로 하지? 두산으로 해주세요 저 서울사람들이니까 리텔 야구다니는거 없나? 저는 삼성인데요 저희는 하나에요 하나 롯데대 하나 오케이 꼴찌 대전이구만 안전량 영상 끝나시면 마우스 클릭 한번 아 네 잠시만요 빠따들 들고 가야겠다 배터리 필요하십니까? 이거 갖다주셨어요 야은아 이거 좀 찍어봐 네 장갑 장갑하러 가자 장갑? 빠따는 저거 제일 가벼운거죠? 아 나는 제일 가벼운거죠? 아 나는 제일 가벼운거죠 진정 난 뭐 야구 뭐 여러번 쳐봤지 장갑 네 혹시 빠따 이렇게 자기꺼 들고 와서 이렇게 쳐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아 내꺼 들고 올걸 그랬다 장갑 필요 없잖아 형 장갑 필요해 형 너 죽을 두개밖에 안좋아? 깨따깨따하면 되죠 응 오케이 가자 간다 찍어줘 오케이 한참에 이거 영상이네 아니야 아니에요 아 지금 찍는거 봐봐 아 어 진짜 진짜 들어가서 찍는건 아니라 이렇게 하는거야 봐봐 여기서 여기서 파워브로 우지게 날라오던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 흥민이가 찍는 방법 몰라 너? 틈 사이 어 틈 사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거잖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아니면 저기서 해도 되고 오케이 1번차다 무대오 나부터 간다 오케이 오케이 대예 무대오 와 야구전에 제일 싫은 스타일 으어어어어어어 으아아아 으아아아 으아핰 아 하하 형 안전장비를 끼가지고 성깃용품 물 끼었어 하 치장아 치장아 아아아핰 지금 극협이네 으아아아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무대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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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 한 적으자 아씨 발! 잘 나와? 응 굿 자 봐봐 파는 방법 압니다 이제 압니다 밟으면 곧 나오는데 조수 와이트업 바로 아웃 존나 못 치네 손목 쓰레기네 진짜 기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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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여기 찍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각이 안나와 저기서 찍어야겠네 여기는 각이 안나와 나이스 뭐이 나이스야 딱 봐도 잘못 쳤구만 형 들어와 형 들어와 나잖아 바보야 아니 이렇게 잠시만 구도 안나와 어떻게 하지? 빈반데 E는 절대 들어가면 안되는거야 지금 때 어떤거에요? E는 들어가면 안되냐고 찍으러 아니 잠시만 여기 말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나? 이거 왜 이렇게 찍으면 안돼요? 그냥 거기로 찍는게 나아요 거기서 찍는게 낫겠다 저기서 못 찍어 그럼 누군데? 저기로 입장하면 돼요 여기시면 되겠네 형이라고? 아 그러네 빨리 알려줘 너 땅볼이야? 예 간다 네 어어어어어어 어떻게 타는거야? 어떻게 타는거야? 오케이 됐나? 오케이 간다 오케이 김봉준 안타! 아 아 아 존나 돼지네 아 존나 존나 탕수육만 먹게 생겼네 김봉준 안타! 좋습니다 와 와 존나 개국편 압박돌이야 존나 쓰레기네 진짜 아 대국편이네 좋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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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 갑니다 존나 미필이네 오케이 발판을 눌러주세요 어 개투수압박돌이네 존나 미필 아 f 존나 미필 아 욫 오오오 오오오오 존나 미필 오오오오오 조남 미필 오오오오오오 젖 나미필 오오오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어림멋는 볼 어림멋는 볼 어 자 내가 어 갖다가 아 형 헬멧까지 자 이보다 광어 어 헬멧 안개어도 돼? 아 형 장난 긴장했어 아아아아아아 대긴장했어 와아아아아아 비니스 누구 봐 와아 와아 존나 장캠이네 존나 광어네 진짜 이씨 개스럼던데 어 잘 찍어? 어 잘 안 찍어 어 그냥 쭉 밀어치면 돼 이거 좀 찍어라 응 공중 세전이 봐요 초구에 안 비우는 거라니까 추구 어 어 공 피하는 거 봐 공 무서워서 아니 무슨 경두색이에요? 어 나 피곤 줄 알았잖아 어 존나 어이없네 루피에요? 그냥 빵 쳐요 형 꼭 밟아라 꼭 배트로 밟아도 돼 배트로 꼭 밟아라니까 그 산만 바라보지 말고 검사 he hasn't made.. ㅈㄴ 소년이네 진짜 오 R 어 파울 파울 잘 씻네 이 형 잘 씻네 하지마 파울 하지마 파울 하지마 파울 하지마 GL 어! 띵쌈아! 어! 아! 어! 인! 오! 야! 뭐야! 와! 시원히 뭔데? 뭐야! 묻힌다고! 존나 열심히 해! 오! 잘하는데? 와! 문제신가! 와! 바로 제가! 미!필! 3번 나자! 미!필! 존나야! 이 형! 형님 잘했어! 미!필! 야! 오!오!오!오! 오!오!오! 전화 미!필! 오!오!오!오!오!오! 전화 미!필! 오!오!오!오!오! 전화 미!필! 오!오!오!오! 전화 미!필! 미!필! 와! 와! 그냥 망부속이네! 뼈치기! 뼈치기! 물론 병살 좀 조심해야겠다! 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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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구 뱉! 미!필! 미!필! 와! 아! 전화 미!필! 존나 큰 수! 이 ㅅ! 와! 미!필! 서럭직 접승할수 있나? 와! 근데 베트 은호 896기 똑같네! 와! 3구 던집니다! 어엏! 슬라이! 삼진! 아웃! 하하하하핳핳! 이상해! 자아! 나야? 아 이거 투아웃인가? 어 투아웃이야 1회 말 투아웃 4번 타자 인 면 어 맨날 메이저 공 치다가 이런 공 치니까 못 치겠네 템포를 못 맞추겠어 야 그래도 유일한 안타 유일한 안타에요 죽어 축구 와우 오케이 형님 저 차례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2회 추억 원정팀의 공격 야 가자 들어갔어. 불빴다. 홈 넣! 볼! 팝! 국차 apples! 국차되리네 오지게. 오. 오케이. 나이스. 가자. 재준석! 재준석! 와. 쓰라이크야. 갱 plates. 지금이야 둘째 잡았습니다 가자 가자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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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시원하게 오케이 은 아웃 은 아웃 은 아웃 은 아웃 야 기회 잘하네 야 어 아 기회 시원해 본데 5대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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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50 2대50 엉덩이 자세히 봐 와아아아아아 후우 내립 fi아 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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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와아 언 긴장을 푸고 긴장을 푸고 긴장을 푸고 치면 나이스! 꺼져라! 오! 꺼지 뻣!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것 좀 벌려주세요 위에만 이게 빠진다 여기 자꾸 헐렁헐렁해 어 나와봐 잠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해야되 빠진다 빠져 이게 점점점 앞으로 와 이게 레츠고 가자! 가자! 힘차게 돌려! 힘차게 돌려! 와 와 와 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다 아 간다 간다 우세홍홍단 나이스 와 이형봐봐 개극격이야 와 와 진짜 개극격입니다 아 그 다음 그 다음 난가? 아 좋은건 미핀 아니냐? 아 미핀 미핀 야 배터리 15% 이번에 진짜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감 아직 안 잡혔어 어 나 왜 이렇게 못 치지? 형인데 저 뭐가 문제에요? 나도 갑자기 감을 못 잡겠다 뭐지? 주니 주니 오 이 새끼 시X 선풍기야 아 나 왜 이렇게 감이 안 잡히냐 아 지금 검거하고는 없냐? 지금 나 녹조형 K형 녹조가 뭐야? 녹조 배뚜 휘두르는게 몰라 다시 해봐 형 여기 찍으면 안돼? 어 아 나 왜 이렇게 못 치지? 나도 어 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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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뻗다가 먼저 나가 목쪽을 공략했네요 부사에 주저 없습니다 야 너 못 치는 이유 팔보다 빻다가 더 굵어서 흐흐흐흐흐 나이스 뭐야 우와 대박이다 우와 뭐야 우와 좋은 날치네 깨끗하나 우와 우와 나이스 이루타 이루타 뭐야 이루타 이루타 뭐야 이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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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단치네 어 아니요 이거 무석빵이죠? 아 이거 무석빵이죠? 뭐예요? 뭔 빵이죠? 잠깐만 안나네 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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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 야 이루타치네 무사이루네 무사이루 와 진짜 봉준님 잘하는거 존나 없네 진짜 하하하하하 아 잘해볼게 아 나 왜 넘치지 투수 초구를 던집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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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며칠 때 잡아라 너머나네요 이루타 또는 연락해요 나이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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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세를 몰아주면 벌려나야겠네 기세 형 아 이거 돼지팀이 찍어줘야돼 우리 계속 번갈아가면 왔다고 돼지팀이 찍으라고? 하하하하하 와 소름돈데 오늘 정말 진짜 돼지팀 아니 무대옷씨 왜 아무것도 안해요 아 진짜 잘해볼게요 아 뭐야 저 진짜 처음 해봐요 존나 미필 병살 탕 탕 탕 탕 탕 존나 미필 병살 탕 탕 탕 난리 질루타네 아 이제 원하우스야 이제 원하우스 야 1점만 내도 이 형님 정리 못내 Multip 아니다 내가 낸다 씨발 2루타 두 번 쳐가지고 게 важ담 우리가 내자 раз 닥치세요 존나 하들고 싶으니까 맞다 존나 핏이드리고 싶으니까 존나 팀 잘못만 많이 하는 나 이거 질루타야 이거 뭐 질루타 아니야 2루에 있어 어 1루다 1루다 펀어! 펀어! 병! 사이! 탕탕탕! 아 뭔데 이거 아니 뭔데 왜! 왜 그런데 좀 빠져 형님 이게 왜 빠졌지? 이게 헐렁헐렁해서 혼자 계속 떨어져 아니 근데 저는 형님 이거 진짜 잘 치워는데 아니 이거 안에서 세하러 오면 안 돼요 형님? 안돼 안돼 초화배우씨 됐어 제 폰어 아니면 손으로 잡고있지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금 너무 떨릴걸 아 이거 1점 만 더 내면 완전 안전빵이다 여러분들 화이팅! 가자! 야구는 9mr 투아웃부터다 투아웃이다 투아웃이다 오케이 1점 만 더 내자! 와인더 와우 나이스 나이스 분 오케이 좋았어 야 가자 오케이 가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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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부터 합니까? 형님 부터요? 그 부터요? 오케이 가자 야 니가 안타 쳐 놔야 돼 잘 못할게 알겠지? 오케이 키둘러 크게 이런거 크게 엄청 많이 있네 1초 공격이 시작됩니다 1초 공격이 시작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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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가자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아우 시켜 정말 잠들 와 이걸 수비해? 와우 나이스 원래 뚱뚱한 사람도 야구 잘하던데 원래 뚱뚱한 사람도 야구 잘하던데 발판을 밟아주세요 와 공격이 생깁니다 자세 봐라 자세 봐라 어 어 좀 더 쓰레기 되십니까 와우 투아웃 아우 아아 왜 이렇게 못하냐 아아 연수 교수 내가 안타쳐 그단이야 아아 형 솔로만 쳐야 돼요 제 소 아아 솔로만 나오냐 주수 반칙입니다 아아 아 아 이거 백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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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화이팅 주수 보물 던집니다 오 오 지나갑니다 안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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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오케이 발판을 밟아주세요 가자 비우다 제발 투수 와인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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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점수 계속 꾼다, 오케이. 가자. 3대1, 3대1. 투수, 공을 던집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런 타격이 계속됐다면 이 팀이 순위를 가져갈 수 있겠어요? 오, 뭐야. 나이스. 세이프. 나왔던 돼지. 힘 해주세요. 투수, 공을 던집니다. 씁니다. 이루스가. 잘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1번은? 1번은 인미아노 형님입니다. 나야? 야, 4대1이다. 야, 오른손 줄어. 화이팅, 형, 화이팅. 야, 4대1 지렸다. 오케이, 좋아. 4점이나 먹냐. 야, 기훈이가 존나하잖아. 오, 존나 잘 되네. 오, 합시다. 오케이. 아직 한참 남았어요, 이제 3회야. 그 소리 지금 모릅니다, 이거. 한점. 킥 타오면 존나는 날이 가, 점수. 임멸하 땅볼. 아, 짐작해. 정말로. 그럼 짐작하게. 오케이, 쌀작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 오 잉멸아파 뭐라고? 아 시발 누가 그렇게 강하게 했나봐 저 조모르 뼈닥이 뭐야 저거 가자! 잘한다 간다 온호 간다 병살 면은 지 병살 면은 지 병살 어 병살 하이팅 와 이게 빠지네 우와 하이팅 오 좋나 날치라이더 지네 아 좋겠다 야 무사잖아 무사 1위로야 무사 1위로 이때 광어 병살 가자 면은 병살 병살 파이팅 이 정도 웃기네 조수, 반죽니다. 반죽니다. 좋아좋아요. 서타 라이커 인명어 병살 하나 쳐주세요. 인명어 병살 하나 쳐주세요. 인명어 오케이. 조금만 천천히요. 이사회 주자 리로 지금이 좋은 기회에요. 잘 살려야 본인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자. 인명어 조수, 반죽니다. 오 나이스 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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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인명어 병살. 탕탕탕.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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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병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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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질렀다 질렀다. 아니 오히려 이득이야 이건. 질렀다 질렀다. 하하하하 은호. 은호. 어 팔 굵기봐. 존나 무섭다. 하하하하하하 아 엄마. 요새가 너 볼컵하네. 하하하하 파이팅.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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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리 저부터요. 멸치팀 찍어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멸치팀. 4회초다. 4회초. 응.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석방이 중요하다. 석방이 중요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승혁 이승혁 어 뭐야? 이게? 잡히지 잡히지? 이게 안 잡히냐 이승혁 감 잡았네 이승혁 와 정말 이렇게 들려요 투하우 때는 와 지켜볼 수 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좋은 공을 던졌네요 맨날 보는 공에 쫄았죠 오 대박 와 병살 병살 더블플레이 원투 오 그날 진로 타네 이야 저게 진로 타네 오케이 가자 지운다 안돼 안돼 너무 너무 만세탑법이야 안돼 안돼 끼르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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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 저런게 다 한테가 돼 나이스 또 1점 와 뭐 저런게 안타가 되냐 세입 양조절 간다 네 네 깔끔한 병살 타이밍 투수 와이터 추구 스트라이크로 시작합니다 뭐야 하늘 뭐야 아 물론 병살 타 조심해야겠죠 이 투수의 유인구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2구 던집니다 오 나이스 응 병살 병살 더블플레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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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다 괜찮아 괜찮아 오 잘 맞았는데 오 왕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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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릅니다 엣 네 욕오 안타는 네번짓만 치면 됩니다 임명행 자 인면어갑니다 인면어 와 나이스 팀이 와 좋아요 아무것도 못하 고 원하고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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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이 장난기야 다운 타자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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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봉진은 그 하기는 잘하네 놀리는거 야 저거 중요 저거 중요하거든 저거 중요해요 오 은호 은호 파이팅 투수 주구를 던집니다 와 와 와 저거 대신감이네 저거 대신감이네 오 잘 맞았어 오 잘 맞았어 오 잘 맞았어 아 1루터네 꽝 꽝 오 멸치 우정 오 좋아요 와 멸치 주장이다 멸치 주장 와 와 근데 이거 야구 선수도 봐 보니깐 한 발 왼발 드럽다 지켰는데 그럼 더 멀진다 그럼 다 자세가 달라요 국민 투수 던집니다 와 어림없는 벌 어림없는 벌 아무것도 못하고 지려버리고 지켜버리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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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조심해야 돼 주수 오 잘 맞았다 와 서리질러 와 원아웃 1,2루네 좋겠네 왠지 양말도 못하죠 야 1,2루네 여기서 12한 살아났네 닥탈 여기에서 이루타 옳기 since 저 shooter 1점 1-2 와아아아아아아아 와 저거 일 못 잤네 야 야기 오늘은 치면 동점 아니야? 아 먹자 존나 공꾸네 응 5대2에요 5대2 오 2대허 가자 와아아아 형 진짜 와 Bismillah 쒀바 광어 골이 가족들아 나이크! 오 아직 원아웃이네 와 뭐야 계속 내어 파 enqu清楚 아 나이크 나이크 써요 어... 충격을 치러가지고 숨에 고기 밀려 들어갔어 오 좋아 2구 던집니다 오 좋아 자 지금은 중요하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주자 1,2로 야 이...노릇이 새끼야 내가 피곤 먹고 야구하겠나 군들아 가라 이 새끼야 3구 오케이 병살 3구 3구 나이스 전남일필 병살 전남일필 병살 앙 앙 앙 앙 여정팀이 얍선가고 올해 추 공격이 시작됩니다 어 이긴다 오케 가자 저 마지막 날 타령하겠습니다 서울 갈테니까 봉준이 70이지만 다시 시키세요 와 와 원아웃 깔끔하자 와 저거 너무 깔끔 너무 잘 맞아 두 번 나왔다 두 번 와 아 봉준아 봉준아 봉준이들한테 한마디 오 존나 쎅 남자고 이용범 타격한다 이용범 예 이용범 뭐야 초수 번집니다 오 와 와 와 진짜 존나 쓰레기네 진짜 자 음 누굴 타격하냐고요? 이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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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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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여 와 와 바이밍 월 예 와 오 와 자! 두런 한번 가자! 두런!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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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갑니다. 너무 빨리 갑니다. 릴렉스! 릴렉스!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꼭 이하면 절대 안되죠.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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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렉스! 간이 렉스! 간이 렉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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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번엔 커브볼! 가자! 중도 던집니다. 나이터! 아! 아! 이게 안되네! 아! 몇 회야! 잠시만요! 지금 우회! 이제 우회 말이죠! 2번 기회 나왔습니다. 6회 말까지거든요 여러분들! 어! 그 다음 광어! 야! 봉지야! 이것 좀! 몇 회에요? 이제? 이제 2번 남았어! 6회에요? 오늘은 우리 공격 1번 남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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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1번 남았고 저 팀은 2번 남았어! 아! 우리 좀 도망쳐야 되는데! 그니까! 야! 우리 마지막에 점수 좀 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가자! 추리! 나이스! 나이스! 좋은 나오고! 야! 좋아요! 어! 시작 좋아! 시작 좋아! 어! 시작이 돼! 엄청 좋아! 훌!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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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오오오 왔다! 아 오 잘 치네 강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너는 너는 병사에 탈취 운명 병 살 살 오 텐션 뭔데? 텐션 뭔데? 이게? 나이스 오 좋았네 1-2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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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원아웃 1뒤로 해봐 저번에 5뒤로 치면 다 미필 평 4일 기계다 가자 통영 역동합니다 2승 초구를 던집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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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트링이 힘드네 팔 굵기 봐라 팔 굵기 마이크! 2수! 번집니다! 좋겠다, 와. 오래서 많이 좋됐네. 네! 좋됐네. 저희는 내면 돼요. 내면 돼요. 오늘 4개 한번 먹자. 가자, 가자. 겁나 중전한다. 힘이 없어가지고 땅볼 중전한다. 기술이 더 야구의 힘이 아니라. 총을 당장 나네. 투수, 축구를 던집니다. 와, 미쳤다. 슬리던! 와, 동점인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ㅅㅂ 좋겠네. 저희도 흐름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와, 아주 원아웃이네. 와, 게임 재밌네. 나이스, 나이스. 지금 조급해졌죠? 공준이 말이 없네? 메르 지 대가리 부샤 부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맨날이, 맨날이. 롤롤롤롤롤치. 에라 메르 치겠다. 에라 메르 치게더. I love you, 에라 메르 치게더. 나이스, 나이스. 와 미쳤네 와 ㅈ 됐네 5대7이다 저희 내일 저번에 다음 마지막이죠 다른 날 치면 됩니다 와 근데 아직 원아웃이네 공군아 영완호 영완호 대기 한번 먹자 와 정말 짜증나네 투수 공을 던집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오 맞아 좋아 와 뭐야 완전 에너지다 2구 던집니다 아 깜짝이야 상지 상지 지금 원아웃이 아니라 투스트라이크 지금 원아웃 해당아웃 딸 한 분 더 있습니다 수상같이 말하자면 병사 될까 봐 우와 나이스 병사 오 이곳이 와 개단 성공 나이스 나이스 형님부터입니다 원아웃 나가세요 와 광고타임이 있어 뭐야 이거 마지막 캐나서 오케 좋아좋아 형 좋았어요 이 형들 다 미렸어. 내가 봤을때. 원하우시면 희망은 없죠. 사실상. 마지막 이닝 들어갑니다. 레전드라고 잃는다. 모세아 화이팅. 제일 중요한 첫 볼. 와. 이미 기세에서 져있죠. 이미 기세에서 져있죠. 제일 중요한 첫 볼. 이거 아웃타우먼 게임 끝. 2분 던집니다. 와. 아 좋아 좋아. 와 이게 무슨 안타야. 나이스 프레임이다. 야. 저 형도 은근히 승부사야. 가자 가자. 오케이. 가자 가자. 오케이. 무사 1루. 기훈이 형이 감히 잃었어. 이러다가 힘 빠진거야 지금. 기훈아 제발. 간다. 제발. 병사야 가나요. 나이스 와. 병사야. 좋았어 좋았어. 와 무사 1루. 아 나이스 프레임이다. 아아. 아아. 무사. 0아웃. 병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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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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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투수가 정말 멋진 공을 던졌네요. 아니 계속 똑같은 공인데 공 보는 척을 해. 후쿠볼을 던져. 후쿠볼을 던져. 물 던져. 아 지금이 좋은 기회에요.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어. 병사야. 병사야. 오케이 나이스 좋구요. 워낙 먹고 갑니다. 아. 워낙 워낙. 워낙. 살아야 돼. 후우. 가자. 기훈아 제발. 아. 좋아요 좋아요. Guttisin아이 피운아아. 아아. 감히는 타법 좋았어. 아아. wi-사의 구자 1,2. 평양의 사번 타자. 낑기. 오이. 가자. 죽어. 두 번째 공 원 스트라이크 상태. 야이. 야이. 좋아. 야이. 와은. 와. 와. 다음 타자. 네. 기대해 봐야겠는데요. 와. 이게 7대 6이야? 병살, 병살. 병살 나면 끝나요. 대박이! 망해라 돼지야! 나이스 병살! 잡고 이루어! 더블플랫 이렇게 게임이 끝납니다. 우리의 에이스 김봉준. 한화윈! 누가 그들을 비둘기라 했든가! 와! 와! 진짜 미쳤네! 한화에이스 김봉준씨! 와! 병살 씨네! 어이! 병실! 이름 갖고 오실네 진짜! 이걸 이렇게 이기네. 와! 이 형 때문에 이긴 사람도 찝찝해졌어. 어! 아! 장난 재밌다! 와! 개됨있죠! 파이올! 파이올! 어! 어깨 봐! 아! 내가 그거 인터뷰하라는데 공준이! 오늘의 MVP인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와! 내 타율이 0.643인데! 일단 병살 칠 줄 알았어요! 하하하하하하 진짜 쓰레기에요? 아니! 원아웃이었다고요! 아니! 그냥! 원아웃받에서 내가 그냥 전수제 동작만 만들었을건데! 잠시만요!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기훈이 형 억울하잖아요! 다트로 몰빵 가시죠? 어! 두 명 중에 한 명이 골 계산! 몰팡골! 네! 안주 먹고 싶은 거 전부 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야!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지? 네! 가자! 하트가 뭐야? 하트! 아! 던지는거? 어! 가자! 가자! 내용은 뭐지? 이건가? 갑시다! 잠깐만! 와! 존나 이걸리네! 미쳤네 진짜! 와! 근데 기훈이 유칼치고 졌어! 와! 유칼? 어! 모르니까 티몬이 쓰레기였단 소리겠죠? 와! 이거 보여줘봐! 이리 와봐! 어떻게 보여줘? 아! 저기 있네! 다율!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오! 여기 괜찮아? 네! 와! 둘이 똑같이 졌네! 와! 우리 똑같이 졌네! 와! 우리 똑같이 졌네! 나 이제야! K형이랑 저랑은 0.538! 0.538! 0.538야 아니라! 오하이 3분 8님! 오하이 3분 8님! 그 다음에 무대우는 2하 6분 7님! 사람 아니죠! 네! 네! 와! 불뻤다! 6하에 4분 3님! 미쳤다! 야! 타율 50%가 넘네! 정말 재밌다! 이거 재밌지? 오늘 깜짝 놀랐다! 진짜 재밌죠?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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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트 월빵! 다트 월빵! 다트 월빵! 다트 월빵! 손이 없다! 손이! 네! 손이! 네! 손이! 손이! 네! 손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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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빵! 진짜 아깝다! 진짜 아깝다! 동점이나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내가 경찰을 쳤어! 아! 지금! 지금! 한입 쓰고싶다는데! 아... 아사이 먹고싶다! 가자! 안주 몰빵 가겠습니다! 안주 몰빵 인정! 그럼 내가 먹을까? 코코팥! 코코팥 형도? 예초에. 어.... 나 오늘도 술 먹으면 잘 지난녹이 돼! 열 받아봐! 야! 오늘 맛있게 먹죠! 가자! 2천 원 있는 사람! 형님 두번이 있습니다! 아! 나 있어? 네! 아하하하하하하 나 팀에 진짜로 짜증날 것 같은데? 이게 몇 번이지? 아 제발 아 여기 다트가 있구나 이거 지금 600만원이다 아 이거 지금 200만원이다 큰일 났고 있네 아 이거 1000원만 넣는다는가? 얼마 넣어야 돼요? 두 명 할 거면 2000원 넣어야 되죠 네 이거 1대1로 해주세요 네 저기 어디라고? 여기라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안 보이네 두는 게 나아 두는 게 역동적이야 제가 찍어드릴게요 흥민이 형이 찍던 구도 여기도 하는 거지 2000원 넣었는데 안 돼요 1대1로 바꿔주신대 오케이 오케이 가자 니가 딱 여기서 찍어면 돼 여기서 너 다트 잘해? 점수 올리는 거야 올리는 거야 8라운드까지죠 네 8라운드까지다 이 다트 어제 뽀록 다트이기 때문에 실력이 크게 안 중요해 2부터 할래요 2부터 해 가운데만 계속 맞출 정도 아니면 이거 3개씩이네 야구 다트 안 돼 야구 다트 안 돼 야구 다트 안 됐다고 야구 다트 안 된다고 야구 다트 안 된다고 야구 다트 안 된다고 그 와중에 또 1점이야 야구 다트 하면 안 돼 왜요 그렇게 던지면 안 돼 저거 그거 고장나 여기서 찍어 여기서 응 9점 4점 6할 6할 5분 치고 지게 생겼죠 야 많다 왜 11점 아 11점 11점이라고? 와 4점 누리다 진짜 구댁이다 오 마지막에 17점 맞추면서 32점 오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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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에 32, 1라운드. 김피온 정중환석! 4점! 4점! 오! 12점! 7점! 와! 42점! 이야! 6번 던져서 가운데 점수 한 번 안 나네. 오! 뭐야? 몇 점이야? 82점 됩니다. 132점! 와! 132점! 140점! 와! 대박이 터집니다. 하나 MVP 무대요. 다퇴서 정말 MVP가 됩니다. 기훈아, 제발. 6번 내면 좋았잖아. 2점? 어, 2점. 11점. 13점. 13점. 와! 112점? 뭐야!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어요. 와! 19점! 이거 3번 스키박이 싸버렸어. 그러네. 와! 한 번에. 6점. 자, 6점. 21. 15점. 18점. 총 179점. 4라운드. 네, 4라운드 들어갑니다. 지금 몇 나무가 있는데? 8라운드. 15점. 와! 주강 2번이나 맞췄는데? 12점. 13점. 13점. 오! 13점. 무난해요. 나쁘지 않아요. 딱. 여기서 기훈 선수가. 트리플 누려야죠. 가운데나 19트리플. 잠시만요. 우와! 이야! 미쳤다. 승부사. 이야! 우와! 예전한다. 와! 이번 라운드에 148점에 득점합니다. 299점에 217점. 이게 말이 돼? 좋아. 비올라. 가자. 와! 이번에 트리플사. 트리플사. 12점. 싱글사. 사망은 존나 본데? 트리플사. 당황했죠, 지금? 당연히 이긴 줄 알았다가? 쎄기 꼽나요. 16점. 마지막 라운드. 20점. 아니야, 마지막 라운드 아니야. 8라운드까지 있나, 이게? 어. 아. 100점 차이 나네. 오. 오. 동점 따라잡았어. 이제 역전입니다, 여러분들. 와. 역전했어. 6라운드에서 340, 무대 357. 역전합니다, 다시. 무대호가. 와. 개꿀, 개꿀잼이네. 와. 존나 잘하네, 둘이. 우리 대진도 지주는 좋거든. 와. 미쳤다. 7라운드. 14점. 10점. 15점. 어우. 나쁘지 않아. 좋아요. 평타, 평타취. 384 대 350제. 와. 19트리플. 18점. 18점. 기훈 선수 목타죠? 야, 이제 8라운드냐? 네. 마지막 라운드. 여러분들, 마지막 라운드. 10점. 아. 17점. 11점. 제발 50점. 저 두번에 맞춘 뭐야? 50점이요. 아. 이렇게. 야, 나 최고 기록도 세우자. 이쁜이가 승리를. 오늘 존나 지는 날인데, 나? 아. 오케이. 480. 총 480. 420. 480으로. 2할 찐. 2푼이 가 승리합니다. 6푼이는 계산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아. 야. 6할 찌고 계산해야 돼. 와. 존나 열받겠다. 아. 100만원 썼네? 아. 아. 이렇게 뽑아. 이게 더 존나? 6할 찌고 계산 존나 웃기네. 계약 있습니다. 계산 좀 해볼게요. 네. 예. 계산 중 얼마에요? 다. 다. 이거 내건가? 예. 4만 천원. 4만 천원이요? 오케이. 4만 천원. 볼링으로 별풍방 하고 나자는데? 아? 별풍지. 뭐 보노? 예? 아니 아니. 버릇. 찢어서 버릇. 아. 뭐가 내 꼬꼬팜이지? 존나 짜증나네. 진짜? 아. 나 탑스 존나 잘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잘해요? 10점? 응. 기훈이 형도 엄청 잘한거에요. 400점 넘으면. 매라운드 50점씩 먹은거죠? 가자. 이게 둘거야. 내꺼 내꺼. 어. 여기 주봐라. 야 비니 다 챙겼어? 야 비니 다 챙겼어? 어. 신세계를 맛본거 같은데? 아 그게. 형 지금. 존나. 팔 존나 아픈데. 손 존나 아프거든? 근데 개 재미있었어. 진짜. 기훈이 형. 어. 감전동으로 이사오세요. 아니 그건 좀. 아무리 좋았다 그건 좀. 순수한 재미가 있어요. 다 같이 걸어 내려가자. 아. 이거 챙겼지? 여기 얼마 안되요. 4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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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고난 아프죠? 야. 너희 둘이 걸어 내려와. 왜요? 어? 알겠습니다. 신형이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돌아따라 볼게요. 네. 그럼 빨리 빨리 내려오세요. 어. 네. 우리 도착하는데요. 네. 네. 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체가 그냥 올라가서 탑시다. 내려가고 나서. 여기 여기 여기. 어. 아. 내려갔다. 올라가서 탑시다. 아. 진정? 서지잖아. 아. 컨텐츠 비용으로 100만원 썼네. 형.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아. 아니. 왜 안하고 임마. 뭐. 뭐요? 엘리베이터 잡고 있어. 내려와. 응? 하하하. 뭔 소리? 아. 이에서 살아가는 중 존나 양아치네 존나 멸치네 근데 멸치 내가 줬잖아 어? 무대오? 무대오 재밌다